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 안전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습하시다라고 앞에 밀거나 이렇게 뛰어들지 마시고 안전주의하면서 즐기실게요. 그래서 교훈장부터 자기 인사부터 드리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ally 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월 송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월 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월 소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월의 소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월의 소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월의 소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월의 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월의 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월의 연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월의 가현입니다 아 네 정말 많은 배우 분들 많으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멤버 중에 성균관들을 오고싶어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있었어요 저요!!! 저.. 중학교 때부터 성균관들을 가고싶었어요 나중에 꼭 보고 잘해서 올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관님께 원품까지 다 쓰고 다소소까지 쓰고 스케줄 때문에 격초소를 보냈어요 이거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치어링을 한 걸 봤는데 치어링을 하면 도움이 되나요 기분이 어땠어요? 제가 저학생 때 스크래소랑 치어링을 했었는데 아까 한 걸 봤는데 제가 했던 시간도 나서 그래서 아직도 하고싶어요 근데 오늘 성균관들이라고 해서 치어링을 하는 시간도 보고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사실 성균관들 학교에 나갔어요 저는 친구 아버님이 거기 음식축구 처음 등록해 주셔서 나갔는데 이렇게 좀 더 나이를 들어서 보니까 좀 좀 더 신기하네요 여러분 저희 다음부터 드려드릴까요? 아니면 무슨 얘기해 볼까요? 네 저 제가 오늘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파악이 있는데 정말 현대가 왔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저희가 공연하는 저희는 너무 재미있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번 데뷔 앨범 화이트 앨범 아세요? 네 저희 어 네 데뷔 화이트 앨범 저희 이번 무대 아니 저희 이번에 여기 성균관대학교들 첫째 그래서 신나게 즐기신 후에 스트리밍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 축제는 항상 정말 재미있어요 많이 해보지 못했지만 대학교 축제는 정말 재미있어요 열정을 저희한테 더 힘든 상담을 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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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눈이 오르기 전부터 서비스분들 한번만 보는데 저기 딱 흠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 즐겨야겠어요 안 즐겨야겠어요 즐길 바랄게요 오늘 둘 다 오늘 둘 다 오늘 둘 다 축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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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오늘 정도 손을 타고 가는데 딱 한 번 가세요 오늘은 오늘이 아니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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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오늘 오늘 나 오늘 아주 불편하네요 우리 아픈데 자 오늘 인장님 너무 부러워 놨으시니까 여러분 조각장 인생에 대해서 살짝 부드러워 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네 저희 수납고기 똑똑똑 아세요? 네 똑똑똑똑 저희 신내는 고기 좀 쉽게 빠졌다면 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일단 드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네 Strategic 핸드폰 여기다 그곳은 날리 그곳은 네네 여름 네네 여행 뚝뚝뚝 가볼까요? 뚝뚝뚝 가볼까요? 그러니까요 여기 있어요 같이 올라가세요